양성희 선생의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 라는 책입니다 모하북스에서 나온 아주 작고 귀여운 책인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양성희 선생은 대학에서 철학과 문예창작을 공부했고요 날때부터 몸이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우울증을 겪을 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을 케어하는 심리치유 상담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한 번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심리학 책보다 시집을 더 많이 본다 충고는 하지 않으나 끝인사로 꼭 더 예뻐지세요 라고 당부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답하고 잘못한 일을 후회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하는 상담사다 와우 멋지죠? 이분이 쓴 글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상실수업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한 상실의 5단계 모델이 있다 차례대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다 내 아이가 장애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장애인 반정이 나자 분노가 일었다 특히 갑자기 친절해진 주위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 관계를 끊고 싶었다 그때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곧 폭발할 상태였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기나긴 거리를 가는 동안 18년 정도 걸렸다 수용의 단계를 오기까지 분노와 타협, 우울함이 뒤엉켜서 왔다 상실의 슬픔을 다루는 과정은 먼저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분노를 느낀다 슬픔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었다가 결국 상황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침체로 이어진다 이별을 부인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상처가 된다 차라리 화를 내고 일어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상실을 겪은 사람은 스스로 갇히고 만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끌어넘치는 감정을 표출하지도 못한다 절망은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을 꺾는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고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슬픔은 고통과 수용 없이는 치유되지 않는다 슬픔에 갇혀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터널에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와야 한다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 잃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삶이 있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 삶이 더 소중하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이다 죽으면 더는 아픔 없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홀가만하지 않다 현실에서 맺어온 관계와 추억이 갑자기 끝나버린다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는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이 남은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 상처받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살지 슬픔의 알갱이로 진주화를 산생시킬지 선택하라 그러다 어느 순간 얼굴이 가물가물해지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일상에 적응하고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해하며 웃음을 짓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상실로 떠나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함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살려놓을 수 있다 이야 좀 더 긴 글이지만 여기서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성희 선생은 프로필에도 밝혔지만 날때부터 몸이 아픈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인데요 그 일 때문에 처음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분노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제가 양성희 선생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좋은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다가 자기가 상담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공부 때문에 힐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상담 심리 자격을 따고 나서는 이제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을 주로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내오고 계십니다 양성희 선생이 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 마음의 상처를 끌어내며 치유하는 로드맵이라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페이지 있으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뭔가로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났다면 그 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얼마나 끊겠습니까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